논란이 많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세 분 박사님이 속 시원한 진실을 말씀해 주신답니다. 임플란트 정말 꼭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임플란트 할 계획이십니까? 오늘 엄지의 제왕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과에서 알려주지 않는 임플란트의 진실 엄지의 제왕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목돈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해마다 한 50만 건이라고 해요. 그만큼 많이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임플란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진 건 사실이고요.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는 치과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좀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틀리에서 진화된 게 임플란트니까 당연히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 그런데 가격이 세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것도 지역마다, 병원마다, 의사마다, 장비마다 다. 우리 우선 정말 오늘 철저하게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저도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지. 종류라고 하긴 우리 국산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다 천천 만별일 수 있겠네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리와 임플란트를 쉽게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안경을 쓰는 거와 라식 수술을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경을 썼을 때는 불편하시죠? 네. 그렇지만 특별한 부작용이 생기는 건 없죠? 없죠. 틀리는 자기가 불편함은 좀 빼고 있다, 먹을 때 좀 끼면 되는 거고 그와 같이 사람의 건강에 큰 문제를 만드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라식 수술을 했다고 한다면 부작용이 왔을 때 눈이 쉬어서 앞이 안 보인다든가 굉장히 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 뒤에는 항상 가장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에는 가장 무서운 진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나사로 심어져 있습니다, 아래가. 우리가 심고 나서 나사 부위까지 잇몸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조금씩 다 퇴축이 온다고 그랬을 때 임플란트를 시술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술한 임플란트 주변에 프라그가 끼고 거기서 염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염증은 나사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치료법이 없습니다. 모든 병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반드시 내가 스케일링하고 염증이 있으면 그 염증 치료를 해야만 그 많은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임플란트는 사실은 현대의학의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찬성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나요? 전에 보면 자동차 사고 날까 봐 옛날에 무섭다고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임플란트는 우리가 집으로 따지면 기둥, 그 기둥을 박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는 찬성을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가 자동차처럼 당연히 조심하고 운전도 이렇게 하듯이 관리도 잘하고 또 의사하고 서로 협력관계가 잘 되면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임플란트는 저는 크게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저는 의사 입장에서요. 사실 의사가 치료를 할 때는 항상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틀리보다는 임플란트가 낫고 어떤 상태에서는 임플란트보다는 틀리가 낫는지 어떤 그런 명확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의사 선생님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임상 경험과 거기에 따르는 기준은 있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분이 치면 세균 막 관리. 그러니까 아까 이 닦는 거 치태, 세균의 관리가 잘 되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저는 무리하게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장점은 썩지 않는 거고요. 단점은 잇몸 관리가 안 되면 더 훨씬 빨리 내려가요. 그래서 그 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당연히. 미디움 관리자는 어떻게? 보통 임플란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잇몸이 안 좋아서 치아를 뽑으시고 나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의 또 특징이 임플란트 치주염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임플란트 하고 나서 임플란트가 썩지는 않지만 또 임플란트 주염이 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발치를 하시는 분들이 또 그 확률이 보통 충치나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은 좀 많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근데 자연치를 살릴 수 있으면 자연치를 쓰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제 본인의 치아를 쓰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너무나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좀 남발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거는 좀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어떤 아주 아주 극 일부분의 치과에서는 임플란트를 좀 권유하는 치과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박사님 그러면 임플란트는 어떤 사람은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 치아가 만약에 부러졌다고 해서 다 임플란트 하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수직으로 부러졌다 그러면 발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수평으로 부러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신경치료나 포스트, 크라운 이제 위에 인공 부철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도저히 너무나 많이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씻을 때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든 이렇게 틀리나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연치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뭐 환자들의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불신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뭐 처음에 의사들을 찾아가고 어떤 병원을 찾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그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겠고요.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를 그냥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그게 땡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더욱더 중요한 건데 관리를 소홀히 하시다 보면 임플란트 주의염이라 그래서 이제 잇몸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해서 격이 좀 심하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다시 뽑고서 재수술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흡연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할 때 저희가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임플란트도 주의염이 더 많이 생기고 실패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임플란트 수술을 했는데 감각 마귀비가 생겼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좀 겁내 하시는 것 같은데 검증된 의사,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사실은 불신이라기보다는요. 저는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겨서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임플란트에 하고 나서 환자가 또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는 게 그 상부 구조, 일을 해놓았을 때에 본인의 그 만족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씹는 느낌이 뭐 좀 안 맞다든지 옛날 이 같지 않다든지 여기에 대한 불신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집을 새로 지어도 사실 주인 마음에 딱 맞는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사를 믿고 굉장히 서로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의 임플란트 치료야말로 굉장히 의사하고 환자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제가 들은 바에 피라미트 개같이 임플란트 피라미트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환자 한 사람 데려가면 내 거 10만 원 깎아주고 두 사람 데려가면 더 깎아주고 그러면 임플란트에 그만큼 거품이 있다는 얘기인데 나는 그 원가가 대체 얼마나 되는지 영업상의 비밀이라면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원가요? 그런데 임플란트로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보면 임플란트 뼈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금리라든지 세라믹 치아라든지 그런 인공 치아가 있고 그거를 연결하는 나사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가 들어가서 그렇게 보이는 원가 외에도 의사의 시술 노하우라든지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원가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 가장 예민하겠지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것이 가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택시 기본 요금이나 버스 요금처럼 정찰이 딱 박혀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 편하게 하겠는데 이 병원 가면 80만 원 이 병원 가면 400만 원 어디 가면 500만 원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갈등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딱 시원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근데 제가 이게 너무나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정말 궁금해하실 텐데 저는 이 방송 나가면 진짜 잠수 타야 될 것 같아요. 국료 치과 의사들한테 좀 약간 적이 될 것 같거든요. 국료 치과 의사 검증된 회사의 제품으로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경력과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이 있는 의사 그리고 괜찮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준이 제 생각에는 한 국산 구급형 정도는 그러니까 추가 시술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뼈의 시계나 이런 추가 시술 없이 한 150만 원 선 한 160만 원 선 한 대 그리고 국산 중에 좀 일반형은 국산 구급형 보다는 10만 원 내지 한 20만 원 정도 조금 저렴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산 중에 좀 고급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회사의 노하우도 있고 좀 수입 저희가 이제 그 수입 가격도 있고 하니까 한 200, 한 50, 6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래도 여러 개 인프렌트 수술을 하다 보면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이게 처음에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비쌌죠? 옛날에는 아주 비쌌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수입 고급형인데요. 이게 한 하나당 4, 500만 원씩 국산이요. 맞습니다. 국산은 처음에도 한 거의 2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저도 지금 그 가격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요. 회사 그다음에 환자의 상태 그다음에 의사의 경험과 계속 관리해 줄 수 있는 애프터 케어 이런 게 중요하죠. 오오오오오오